생명과학 24학년도 수능문제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 10번 문제가 바로 흥분의 전도 문제에요. 자 이 흥분의 전도 문제를 기준으로 뒤쪽에 3페이지와 4페이지 소위 말하는 여러분 17번과 19번의 문제가 하나는 유전병 문제고 하나는 여러분 가계도 문제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흥분의 전도에 진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앞쪽에 나와있는 1페이지와 2페이지 2페이지에서 보여지는 10번과 11번 그리고 12번의 근육문제까지 결국은 흥분의 전도 문제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어떤 친구는 2분에 풀고 어떤 친구는 3분 만에 풀고 어떤 친구는 30초 40초 만에 풀고 이런 흥분의 전도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17번과 19번의 문제를 이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자신의 실력 갈고 닦았던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흥분의 전도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심일 수 밖에 없는 거지. 흥분의 전도 문제부터 자 거침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여러분 이런 기세를 몰아서 자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를 쫙 하고 여러분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이와 같은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을 뒤로 선생님이 작년에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을 애들이 너무 좋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도 해달라고 했던 요청이 많아서 선생님이 흥분의 전도도 오래 만들게 됐습니다. 자 흥분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풀어나가면 일단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오늘 이번 주차에 내 강의의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강좌의 목표를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이 강좌를 이제 이 강좌를 다 듣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강좌 안에 세 강, 네 강 안에 바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24학년도 수능 문제는 당연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멋있게 툭, 툭, 툭 하고 풀어내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걸 이 강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귀여운 기출문제, 귀여운 기출문제 말고 선생님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면 돌파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 중에 정답률이 50 그리고 40 소위 말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고민스러운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이 강좌 안에서 같이 부딪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의 첫 번째 1강에서 선생님이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의 의지이자 우리 이렇게 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서로 간에 자 목표감으로 한번 자 눈으로 한번 선생님의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밑에 스킬 배우기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죠. 자 이제 이 강좌는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강좌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는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지는 않겠죠. 분극이란 용어,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용어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개념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 거냐면 기춘문제를 막상 봤는데 기춘문제에 그냥 적당한 문제를 풀었는데 의미 있는 문제 있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의미 있는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 소위 말하는 문제풀은 노하우가 필요한 스킬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스러운 학생들이 이 강좌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춘문제를 풀어내고 싶은데 기춘문제집을 만났는데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풀었다 그거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 스킬 아니에요. 그러니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시험장 스킬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풀어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 첫 번째 주력하는 것은 스킬 배우기입니다. 선생님은 스킬이라고 얘기한 용어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죠. 시험장에 딱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다. 문제를 봤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는데도 정신줄을 부여잡고 정신줄 부여잡으면서 잡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여기서부터 보고 여기서부터 보고 마치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매뉴얼이 정해지는 걸 전 소위 말해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제의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주장하는 스킬 배우는 건 첫 번째 마이너스 80밀리볼트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또 두 번째는 막전이가 같다. 우리는 평가 문제 안에서 보여지는 막전이가 같은 이 같은 걸 얼마만큼 잘 해석하는지 마지막 요즘이에요. 완전 핫해요. 요즘 핫한 시간차 정확하게 말하면 1밀리세크 차이 2밀리세크 차이 2밀리세크 차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차를 어떻게 해서 의미있게 활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주력해서 배울 겁니다. 어? 선생님 스킬이 이게 끝인가요? 네 맞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온갖 문제 다 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다양한 스킬을 배우는 건 좋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안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막 떨려 죽겠는데 시험장에서 문제 볼 때 잠깐만 이 문제는 몇 번의 스킬이었지 이거 고민할 여유가 어디니?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있는 1번, 2번, 3번 3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념을 배우고 그러나 난 다음에 스킬을 통해서 여기 말하는 이 스킬은 정확하게 말하면 1분 안에 뭐 한 30초 40초 그 안에 풀어내는 스킬을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하거든요. 나의 포부에 대해서 수업 딱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나는 너네들이랑 같이 3시간 3시간 반 동안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포부를 딱 발표하면 애들 눈빛이 표정이래요. 나랑? 내가? 내가 이걸 푼다고요? 짐 나 못하는데?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던데 모두가 이해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있었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시리즈에서도 제가 엄청 열심히 얘기하는 건 얘들아 너네 겁나 똑똑해. 말도 안 되게 똑똑해. 어 너 너 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너 나요? 나? 어 너 왜냐하면 여러분 일생동안 평생동안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을 때 지금처럼 구경수 탐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시기 그리고 미친듯이 발전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지금이 제일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너네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 많이 알고 있다고요. 제가요? 아직 배울 게 많아가지고 못 푸는 것 같던데요.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냥 단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 중간에 해당되는 그 열쇠와드 같은 그 키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선생님은 이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생각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구나.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작은 영역에서의 자신감이 하나씩 하나씩 붙게 되면 내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 강좌를 통해서 스킬을 배우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스킬을 체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스킬을 체화하는 시간 여기서 말하는 체화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쭉 풀어나가는 몇 강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강의를 딱 풀면서 흥분의 전도에 대한 시야가 탁 트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시야가 탁 트이는 순간 아 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거였고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구나 라고 눈에 탁 트이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할까 연습이 필요하겠지. 여러분 축구에서도 공을 어떻게 차고 발등에 아니면 각도를 그 다음에 날아오는 속도를 이렇게 배워서 한 번 배워서 제대로 다 찰 거면 뭐 세상 모든 축구선수 축구 배우는 사람들이 손흥민 되고 요즘에는 이강인인가요? 이강인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요. 얘들아 내가 이 강좌 안에서 너희들에게 흥분의 전도를 바라보는 눈을 얘들아 시야를 튀어줄게.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스킬을 체화하는 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스킬 배우기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세강, 네강 안에서 풀어낼 거고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저렇게 접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기출문제의 접근법에 해당되는 거 최근에 있었던 2, 4학년도 수능 문제 2, 3학년도 수능 문제 22학년도 수능 문제 의미 있던 문제들을 빵빵빵 쳐내려 가면서 같이 문제 풀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스킬을 체화하는 시간 이라고 얘기한다면 남아있는 기출문제들도 워낙 많을 거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강좌 듣고 기출분석서 강좌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 세강 했으면 얘들아 그 다음 선생님 다른 강좌로 오면 되지. 그 강좌 안에서 같이 이제 스킬을 체화하는 거 배웠던 거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변형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고난도 문제 뭐 그거 강좌로 오라는 거죠. 결국은 제강좌 홍보인가요? 그럼요. 뭐 선생님이 강좌인데 선생님 강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약속하면 돼. 이 강좌를 통해서 흥분의 전도 시야가 딱 트였다라고 얘기하면 기출분석 강좌를 통해서 기출분석 강좌를 통해서 기출분석 강좌를 통해서 기출을 체화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고난도 강좌를 통해서도 변형 문제를 같이 만나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약속하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 그 흥분의 전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흥분의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근육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 강좌도 눈을 튀어지는 시간도 같이 만들어 내시면 되고 어? 흥분의 전도랑 근육도 했는데 아 그럼 유전도 유전도 오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먼저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강좌를 통해서 흥분의 전도에 대한 시야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강좌를 지금 현장에서 이미 여러 번 해봤을 거잖아요. 애들 눈빛이 하트 뿅뿅 되거든요. 자 그랬던 강좌라서 여러분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모두가 이해하는 흥분의 전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요. 다 같이 얘들아 너네 아주 잘한다. 아주 잘하고 할 수 있다. 알았지? 자신감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강좌 바로 시작할게요. 1강부터 저는 바로 고장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